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엔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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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오늘의 매콤한 고추냉이 매콤한 맛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고추냉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이 더 맛있어요 음이 더 맛있어요 오늘의 음료는 너무 쪘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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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마요네즈 치즈는 매콤해요 치즈는 잘 어울려요 치즈는 좀 더 맛있어요 귀엽고 전통에 해서 두 마리가 increíble요 기름에 참기름과 두 마리가 너무 좋네요 매콤해요 아... 전 쫄깃쫄깃 쫄깃쫄깃 소스 이번에는 간장과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초콜릿 치즈소스 치즈소스 시원한 떡볶이 떡볶이 매운이 감사합니다.